공격한다고. 이게. 안 된다고. 엘크는 빨간 거 싫어하는데. 빨간 모자. 가슴도 있어. 가슴 있어. 미안하다. 내 노리고 있다. 너무 아찔해가지고. 전부다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너만 본다. 너만 봐. 형님 있잖아. 야, 어떻게 이겨. 형님. 동물이랑 마주 보고 싶다면서요. 앞에서 마주 보면 안 돼, 형님. 빨간 거 쳐. 아니야, 빨간 거 쳐봐. 아니야, 무서워. 공격한다고. 어? 어? 그러니까. 여기가 안. 다시 왔습니다. 수질 왔다. 이 눈빛이 잘 됐다. 내가 하자, 내가 하자. 가자, 가자, 가자. 이쪽으로 온다. 어디? 그러니까 이거. 야, 야, 야. 이거야, 이거. 하자. 내가 두 사람이 더 나은 팀. 이렇게 잘 외웠다니. 그렇죠? 아이고, 형님. 고구마. 거부시었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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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형만 믿고 왔는데 가는 겁니다. 형님 캐나다 가보셨어요? 한 번도 안 가봤고 저는 두 번 가봤어요. 아, 두 번? 뭐 때문에? 그때 촬영 때문에 국립공원 그쪽도 가봤어요. 아, 가봤어? 어, 캐나다 가면 되겠다. 형님, 솔직히 막내 하나 붙여주자 알았었군요. 네가 막내잖아, 그러면. 잘해라, 그러면. 잘하는 일이 담당. 괜찮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하잖아. 형님보다 못하여. 형님보다 잘하시대요. 네. 저 기부 시키고 그 정도 다 하지. 근데 형님은 잘하시던데요? 잠깐만. 그렇지 않았대. 형님, 영어 잘하시잖아요. 잘 못해. 대학 안 나왔어요. 완전 못해. 근데 여행, 여행. 콜라, 투 콜라 플리스 뭐 그 정도야, 나는. 여행 가는 영어는 대신. 여행 가는 영어는 대신. 여행 가는 영어는 대신. 그 정도는. 아, 우리가. 우리가 무슨 뭐 그거 살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사실 도와주면서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죠? 맘 통화되겠어. 거기 가면. 근데 이게 세 가지 있잖아. 우리가 가는 데가 세 가지 있는데 한 명씩 맡아야 되니. 뭐 어디 하고 싶은데 또 있어? 아, 뚜렷하던데. 아니. 요호. 제가 물을 좋아하거든요. 물? 바다 이런 거 좋아가지고. 아, 그래? 요호가. 어. 힐링 포인트. 아, 내 스타일 맞네요. 아, 그래? 아, 그러면 너는. 딱 맞네. 그럼 마지막이 뭐예요? 제스퍼. 형님은 제스퍼를 해주셨으면 좋겠어. 제스퍼가 어떤 거 씁니까? 그게 마지막인데. 아. 야생동물이 좀 많대. 형님이랑 어울릴 것 같아. 형 첫 번째. 그러면 나는 마지막으로 해볼게. 와. 진구가 가이드 맡아가지고 빡세졌어 이런 얘기 하기 없음. 에이, 그렇지. 이게 뭐. 이런 거 어딨어 우리 남자끼리. 잘해보자고 우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잘. 무사하게. 20시간. 근데 생각보다 조금 춥더라? 아니야? 조금, 조금 사살한데 아직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아니 지금 서울은 아침에잖아. 진짜 아침요? 지금 여기 저녁에 7시야. 조금 있으면 자야 되는데 못 자. 이게 어떻게 할까 우리. 이게 시차가 한동안에. 와 시차가 진짜 장난 아니네. 택시 타야 되는데. 어 택시 타야 되지. 오우 생각보다 춥다. 택시를 보자. 어디야 어디야. 아 여기 줄이 있네. 아 그래? 택시로. 아 택시 여기네. 아 택시 여기네. 그니까 뒤에 줄 써야 돼. 웨이리 와인. 아 그것도 얘기네. 음 부서야지요. 택시라인. 아 아 이거. 요렇게. 바로 여기서 줍으면 되겠다. 아 지금 한국은 없는데 지금 짐 빠지네. 네. 5성급이죠. 5성급. 아 기숙할지 않아. 4.5성. 4.5성. 믿고 갑니다. 어. 오늘 막 내일부터는 못하자. 힘드니까. 그러니까. 첫날 컨셉 존중 잘해야 된다. 그럼 그럼. 노래 안 하고. 또 가서 밥 먹어야 될걸. 어 그렇지. 좀. 어 밥 먹고. 스테이크 준비되어 있죠 오늘. 그럼. 아 좋다. 트리플 A인가 뭐 그렇다며. 고기 여기요. 좋대요. 톤이. 음. 이쁘네. 그러게. 살짝 핑크빛 되면서 이게 지금. 색깔이 이쁘네요. 오. 아 체킹. 얍. 하이. 아. 체킹. 어. 진구. 진구. J I N G O O. 오. Perfect. So I will just need a piece of ID for you. ID. Yeah. Wait a minute. Alright. Here. Beautiful. Thank you. Okay. So I'm just gonna ask you to insert a credit card into the machine there. I'll just take a free authorization for the room and tax plus security deposit. Into the machine there. I'll just take a free authorization for the room and tax plus security deposit. There's a camera card that goes on. There's a card that goes on. So we'll just insert it into the machine here. Wow. Wow. Yeah. Yeah. 그래. 이 정도만 영어로 하면 됐지. 뭘 더 바라노. 안 그랬습니까? 예?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다 되네. 바로 밥 먹고 가면 되겠다. 네. 근데 여기 너무 좋다. 아우 괜찮네 형. 이것저것 먹어볼까요? 에잇 좋네. 7온스, 비프, 에잇. 와. 드리플 에잇 스테이크다. 참 좋다. 드리플 에잇. 와 이거. 드리플 에잇. 이거 괜찮네. 예. 드리플 에잇. 예. 드리플 에잇.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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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디오 원. 예. 피드 원 피드 그린스. 원 치킨 윙스. 오. 땡큐. 오. 와. 많이 들 잡수네. 우리가 그렇게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뭐.. 힘들게 하는.. 아 힘들게 해봤자 이제.. 아 그런 거 아니야? 와 갑자기 비 많이 온다 비 많이 온다 비 맞으면 햄버거 먹고 있고 햄버거가 비 마시러 나와 물을 많이 넣었어? 어 물을 많이 넣었어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 형님 봐봐 여기서 밥을 먹는 게 이야 여기는 샌드치 먹으면서 비 오네 하.. 족저근막이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비겠다니까 이게 무슨.. 오지새움이 같은 그런 음악 이게 건배라도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아름답다 크 40대 났다 건배사가 없어 건배사가 없어 왔다 왔다 피자는 왜 안 매워지? 우리 한 번 먹지 않을까요 그래도? 2주인데 오우 치킨? 오우 왔다 왔다 오우 왔다 왔다 와 좋다 오우 좋다 오우 좋다 양 맞네 오우 회식이야? 구하자마자 어 그럼 구하자마자 웰컴 웰컴 예스 아우 맛있겠네 스테이크 한 번 먹어보자 추라이 디스 추라이 디스 타마속을 찍어보세요 타마속을 찍어보세요 괜찮네 음 고기 좋네 괜찮네 드리프 에이라는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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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 브리핑을 하자면 브리핑 브리핑 내일은 아홉채에서 출발해서 캠핑카 픽업하고 그리고 한 1시간 30분 달려서 댐프 에이비뉴로 가요 다운타운 한 바퀴 돌고 잠보고 장보고 장보고 그리고 캠핑장 가서 뭐 짐풀고 내일은 거의 뭐 뭐 없네 모레 좀 일찍 일어나야 돼서 모레니까 내일은 모레 거는 내일 브리핑하겠습니다 업토유 아임 팔로잉 유 아잘 먹었다 밥은 잘 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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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보여? 아니 너도 안 보여 나도 안 보여 노안 노안 왔어요 벌써 벌써 왔어요 어 나는 안 돼 아 진짜? 어 잘 안 보여 아 아 아 나는 아잇지 외웠네 외웠어 아니 그게 보인다고? 어느 정도는 아직 안 보이는데 이 정도는 안 보이지 너는 안 보이지 이 정도는 보이지 다 보여 이 정도는 보여 아 저 봐봐 이 정도는 보이잖아요 아니 우리 캠핑과에서 노안에 대해서 한번 말해야 되는데 나는 여 아 그런 의미인가 어 저거 안 보여 이 정도는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예 안 보여 주먹 언제 피합니까? 아니 느낌이라면 불면 되지 느낌이 느낌이 나도 안 보여 알았어요 아이고 야 남녀 같지 않다 아잇 갑시다 에